미국 대선 후보 TV토론 이후 재선 가도에 힘이 실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센 대선 후보 사퇴론에 시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추가 토론을 제안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나는 비뚤어진 조 바이든의 무능 퍼즐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둘이서만 무대에 올라 다시 토론하자고 적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추가 TV토론을 제안한 것은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을 더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